아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에 그러신 분들 이렇게 많아? 아니 임파님, 한빌루나랑 헤어지셨어요? 보협니다.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. 얼마나 행복한데. 제가 전화로 보여드릴게요, 진짜로. 아주 오해를 많이 하시네. 헤어진 거 아닙니다. 매달 만나요.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네. 아 이제 제가 방송 중인데 하도 누나와 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대체 잘 만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 궁금해 하셔가지고 잠깐 목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통화했는데 네. 어 저희 정말 잘 만나고 있죠? 네? 컨셉 아니.. 아니 진짜로 진짜로. 네? 아닌데요. 누나 혹시 제가 입금이 조금 덜 됐나요? 아 저 저.. 아 입금 하셨어요? 지금 확인은 못 해가지고. 네네.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. 아이 입금이 없네. 네 저희 잘 만나고 있죠? 아이 그럼요 그럼요. 아이 그럼요. 요 근래 제일 행복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? 방금 제가 이거 확인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. 전화 말씀하신 거죠? 아이 그럼요. 아이 그럼. 전화 온 순간이 행복하네요. 아이 그러면은 잠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화나게 쉬고 있으세요 누나.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. 예. 오해하면 안 돼. 오해하면 안 돼. 신박한 미션이 생각이 안 난다던데. 아 신박한 미션? 막 이런 거 있지. 칠할 때마다 뭐 외치기 뭐. 내가 이제 잡았으니까 막. 뭐랜. 아 이런. 시청자 너무 보고. 그리고 강등 방어. 나이스 샷. 카르마. 싸워. 아니 싸워. 3레벨. 너무 좋았고.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. 오 성체 뭐야. 어떻게 잡았냐. 아니. 아니. 아니 이렇게 되냐. 한국인의 스패드를 왜 무시합니까. 응. 또 때려. 또 때려. 또 때려. 오오. 개임팟. 케임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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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아. 다다다다다다다다. 뭐에에에이? 이거지. 그거 아니에요. 현실에서도. 게임팟. 케임팟. 하면은. 빽빽빽빽! 난 진짜 CG를 왜 이렇게 늘 판별로 나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 왜요? 참 뭐랄까 연하게 힘을 줄텐데 누가 아는 사람이 어린 건가? 잘 만나고 있죠? 보미야 이거 잡아버렸는데? 오 죽었는데 죽건 죽 그만해 이렇다간 다 죽어 야 이거 아니잖아요? 이쪽 맞죠? 이거 아래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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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흥분했다 이거 왜 들어갔지? 궁없는데? 불만만 엄청 많아요 안경이 멸치면서 야 안경에 멸치가 어때서 난데 이 새끼야 찔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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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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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오 수 essential 해 det its o θη you e it 네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또 힘내서 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? 네 연수님 지금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여기 한타 하고 있어 지금 지금 무슨 바비게랑 한타 하는데? 난 먹었는데 놨었어요? 연수님 진짜 조용하지 않았어요? 아 진짜로 싹 봐가지고 오랜만이고 제대로 조용해가지고 덕분에 너무 방송 편하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이거 이렇게 해서 놓으신 거예요? 내가 희생 내가 짓고 싶었어 임바 언니 안녕하세요 왜 저는 누나 방송 들어갔을 때 저렇게 안해주고 너? 게임판! 당퇴 최대한 거 쓰기 이렇게 해요 그럼 인사님도 이제 시청자로 오세요 남친 말고 그럼 그냥 당겨둘게요 아 선생님 뭐 이제 머리 좀 밀리면 이제 선택권이 아닌 줄 수도 있어요 에휴 저 그만 찍죠 그 말 83번째 들은 거 아니야? 피자가 안 들어가냐 되게 많이 먹었네 이미?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전 안 들어갔어 세 조각이 넘었어 한조각, 금조각, 세 조각 한조각 안 들어갔어 한조각은 밥 먹었거든 안 들어가면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 아니 얘들아 이게 진짜 파인애플 피자 아니겠냐? 아 오늘은 한별노나와 잘 지냈던 걸로 자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고 뭐야 이거 이렇게라고? 놔... 놔... 아무튼간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어...저 또 다현아씨 돌아올테니깐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만드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아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